피가 예 아니 내가 이렇게 남쪽이 이렇게 웃는거야 그래서 뭐지? 뭐지?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핸드폰 아니면 오 마이 갓 보자! 보자 보자 남준이가 타이트 들어가야 돼 남준이 타이트 들어가야 돼 틀린 거에 비해 너무 많은 폭죽이 터졌다 야 이거 어떻게 생겼다 이 형 진짜 오늘 왜 이래? 다가가세요 아니 이게 뭐냐면 아니 뭐냐면 다른 데서 틀렸으면 그냥 가자 한 번 더 하는데 아 이제 집 간다 하고 남들 다 이러면 내가 혼자 되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그러잖아 얘도 미안해서 모니터로 못 보다 저기 수고 있잖아 보자가 내가 버릴게 어디서